부산 동구 관내사전 개표에서 엉뚱한 창원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창원에는 초량동이 없습니다 근데 성관위가 만들어냈죠 성단 직위는 창원입니다 하단은 초량동 현장에 개표 창관인이 발견해서 증거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창관인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엉뚱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관내사전투표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관위가 공개한다고는 하는데 밤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아예 CCTV를 가려버리고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투표는 사전투표도 없고 통이 투명합니다 이동하지도 않고요 이런 개같은 사전투표라는 방식은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산 동구 관내사전 개표에서 엉뚱한 창원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창원에는 초량동이 없습니다 근데 성관위가 만들어냈죠 성단 직위는 창원입니다 하단은 초량동 현장에 개표 창관인이 발견해서 증거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장관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엉뚱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관내사전투표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관위가 공개한다고는 하는데 밤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천은 아예 CCTV를 가려버리고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투표는 사전투표도 없고 통이 투명합니다 이동하지도 않고요 이런 개같은 사전투표라는 방식은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평화 공개합니다 paramilita 왜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